차가운 훈볼트 해류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지대가 된 이까. 해안지대의 연중 뜨거운 태양은 목화를 무럭무럭 자라게 한다. 기원전 2500년부터 목화를 재배한 기록이 남아있는 테루. 정글을 해치듯 목화밭을 헤매다 보면 뜨거운 태양과 싸우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과 마주친다. 목화수학의 필수품은 바로 라디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따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손. 노동의 고단함도 라디오 선율에 실어보낸다. 이날 25명의 일꾼이 수확한 목화는 트럭 한 대 분량. 1헥타르에서 4.5톤 정도가 생산된다. 목화수학은 하나하나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고된 노동이지만.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많다. 학교도 다니지 않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아이들의 고단한 삶에서.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모습도 보인다. 학교도 다니지 4.5톤을 envelop지. pul고 pass